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인사 소치와 합의의 취소 실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227523 환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되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원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소지를 내수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은 환매튜약, 다시 매매튜약이 있어서 다시 돌려받다 이런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사건 내용은 별로 관계가 없고 소치와 합의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원고는 매매튜약에 따라서 피고한테,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한테 토지를 팔았습니다. 등기가 다 넘겨졌는데 매매튜약이 있었습니다. 특약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달라는 본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나 이거 돌려주더라도 그대당과 말소했던 비용은 돌려줘. 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에 반소를 청구합니다. 이때 근조장 말소했다는 말은 채무를 뭔가를 원고를 위해서 뭔가를 벤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피고는 근조장과 말소 채무를 벤제하고 저당권자하고 정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본소가 인용되고 반소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주되 근조장과 말소 부분은 원시 1심에 따르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반소가 기각된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는 소취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이건 원고하고 소취합의서를 작성한 거죠. 그러면서 소취합의를 제출하니까 법원이 소취합의서를 합의를 했네? 그러면서 강제조정결정문에 소취합의를 내오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원고의 소동대리인이 사임서를 낸과 동시에 이의신청까지 같이 내고 사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고대리인하고 원고 본인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취합의를 했는데 그게 뭔가 틀어지면서 이의신청을 내고 자기는 사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소동대리인이 들어와서 소취합의가 잘못됐겠으니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소취합의는 화해계약이다. 화해계약인데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이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이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분쟁이의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가지고 소취합의가 효력이 없다. 결국은 원고가 1심처럼 본소 인용해가지고 원고 승소를 다시 한번 판결해 줍니다. 여기에서 피고가 상고를 했죠.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화해계약 시에 착오 취소가 불가하는데 분쟁이의 사항에 착오 시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분쟁이의 사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화해계약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쟁이의 사항이 뭔가?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화해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취합의는 분쟁의 대상이다. 다툼이 계속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쟁이의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화해계약을 안 본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 이건 지금 1심에서 원고가 본소 승소하고 반소 기각됐기 때문에 완전히 승소한 거죠. 그런 거를 모를 리가 없다. 착오할 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관해서 특별히 입증한 것도 없다. 따라서 이거는 소취하 중요중으로 착오 취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나아가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도 하냐면 반소 청구 기각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채권 포기나 면제 인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채무 면제해줬다. 이런 식의 어떤 의사표시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지 이렇게 두리무실 포기했다며 면제했다고 인정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소취 합의를 했다가 마음이 바뀐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실무에서 많습니다. 보통 변호사한테 올 때는 이거 다 문제 다 일으키고 수수바약이 때 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소취 합의에 관해서 이것이 화해 계약인지 화해 계약이라면 분쟁이의 사항인지 분쟁 사항인지가 불명확했겠는데 이 판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런 경우는 분쟁이의 사항 아니고 화해 계약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양보가 없으면 화해 계약이 아닌데 어쨌든 이 화해 계약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소취 합의가 이 판례에 의하면 앞으로는 쉽게 취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서 소취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